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생명 가르치고 있는 백호입니다. 새로운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생명과학 1입니다. 뉴 2023 5분 기출 트레이닝, 5분 기출 프리해주는 강의 되겠습니다. 이걸 며칠 전에 선생님이 캐스트를 올렸는데요. 5월, 6월 강의 소개하면서 새로운 강의를 준비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요. 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강의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이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고난도 평가원 기출 문제들을 반복, 풀이 그리고 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훈련해주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컨셉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 송글씨 강의이기도 하고요. 자,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를 내가 왜 기획했느냐. 학생들이 이 생명과학 1이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려우들 하는데 점수가 이제 어느 정도 선 이상 올라가려면 1등급이나 만점을 하려면 그 고난도 추론용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를 잡아야 되는데 아, 이게 자꾸 발목을 잡는단 말이지. 근데 그 킬러 문제들의 매년 특징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과학 1 같은 경우는 신유형이 나오긴 합니다. 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근데 그 신유형 문제들 빼놓고 나머지 한 18 내지 심지어 19 문제 정도는 기존의 평가원 기출문제들을 살짝 변형해서 나와요. 또는 이런 유형, 저런 유형, 이런 주제, 저런 주제 조합, 재조합해서 나오거나 기존 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권하는 방식이 뭐여서 평가원 기출문제를 가장 우선시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반복해서 풀어라 라고 하는 걸 내가 강조를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평가원 기출문제들 특히 킬러 문제, 추론용 문제들을 소홀히 합니다. 까먹어요. 어떤 유형이 언제나 왔는지조차도 기억 못하고 자, 그래서 그 최신 평가원 기출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훈련 풀이를 하라고 이 강의를 준비한 거예요. 형식을 좀 바꿔서. 그걸 여기 써놓은 겁니다. 최근 평가원 기출은 올 수능의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생명과학 1, 내가 이 강의만 하지만 생명과학 2도 그렇고 1도 그렇고 이 기출문제가 굉장히 반복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약간 변형해서 특히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고난도 킬러 문제, 추론용 문제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완전히 기출문제들을 반복해서 다 암기할 정도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형들을 익혀야 돼요. 세포 매칭인데 이런 유형들이 요즘에 이렇게 변했구나. 이런 유형이 반복되는구나. 가계도가 이런 식으로 요즘에 나오는구나. 그 유형을 익혀야 된다고. 그리고 그 유형뿐만 아니라 풀이법까지 완전히 내 것으로 채화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올 6월 모평이 됐건 9월 모평이 됐건 올 순위 됐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체 없이 문제 풀이 순서가 머릿속에서 팍팍 떠올라야 된다고. 아, 이 유형에다가 이런 유형이 합쳐졌네. 나 이 풀이법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알아. 아, 이 정도까지 채화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최신 기출, 특히 킬러 문제 기출은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특히 이 킬러 문제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풀이법이 잘 기억이 안 난다거나 중간 과정에서 막힌다거나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또는 내가 푼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판소로 상크스나 이런 강의에서 자세히 풀었던 방식으로 일일이 증명해가면서 풀면 그건 5분, 10분 걸려서 안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실전적인 풀이, 실전성이 좀 가미된 풀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더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3분, 길어봤자 5분 이내로 줄여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평가한 킬러 문제들은 수시로 풀어야 되고요.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나온 게 5분 기출 트레이닝 강의입니다. 알겠죠?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 두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제일 먼저 아이패드로 손글씨로 해설을 제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크스와 같은 이 권한 더 스킬 강의에서 선생님이 기출 문제들, 킬러 문제들을 다 풀었습니다. 판서 형식으로. 그리고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다 쪼개가지고 이걸 증명해가면서 풀이를 다 했어요. 그래서 한 문제당 길면은 한 25분, 30분 짧은 거는 뭐 10분 이 정도로 풀이를 했다고.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풀이를 익히면은 실전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패드로 내가 시험지에다 학생들이 직접 푸는 것처럼 송글씨로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패드로 송글씨. 이 애플펜슬. 내가 여기 준비해 왔어요. 이거 이거. 좀 이따 내가 이제 본 강의를 찍을 거야. 아이패드와 이 애플펜슬. 내가 좀 익숙치 않은데 여기서 많이 했어. 그래서 이거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샘플 강의 찍어봤는데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옆에 나도 이제 같이 푸는 게 설명해주는 화면을 좀 동시에 띄워줄 거야. 그리고 PDF 파일로 내가 풀 겁니다. 실제 풀이할 땐 내가 좀 작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일일이 풀이를 할 거라고. 글씨가 뭐 썩 예쁘질 않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그래서 이거를 3분 내지 어려운 문제 5분 동안 내가 실전풀이를 쫙 보여줄 거라 이거지. 알겠지? 그러면 판서 형식으로 했었던 그 문제풀이 강의랑 사뭇 다르죠. 실전적이고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풀이를 해줄 거라 이거지. 자, 각 킬러 문제마다 3분에서 5분 실전풀이. 특히 내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 문제풀이 첫 실마리, 첫 스텝을 뭘로 해야 되는지 첫 단서를 뭘로 해야 되는지 복잡한 이 생명과학 이 킬러 문제들을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망설이는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이 기출 문제들이 어떻게? 다시 반복해서 수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딱 봤는데 이 문제가 기출에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잘 못한다고 했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언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첫 실마리, 첫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까먹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 유형은, 이 유형은 내가 풀어봤어. 그리고 첫 스텝, 첫 실마리를 뭐부터 해야 돼? 그게 기억이 나야 된다고. 내가 강조를 많이 해줄 거야. 첫 실마리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추리해주는 그 순서, 요거를 강조 많이 할 겁니다. 거기에 선생님이 다 알려줬던 상크스나 이런 강의에서 알려줬던 그 스킬들이 다 녹아있는 그런 실전적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직관도 좀 들어갈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어떤 문제를 얘가 내가 5분 동안 풀었어. 어려운 강의도 문제 5분 동안 풀었어. 그러면 요렇게 아이패드 손글씨 풀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 똑같은 시간 5분을 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봐라고 내가 화면을 제공할 거야. 알겠어? 그래서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종종 하는 스터디 위드미처럼 여러분들이 5분 동안 문제 풀이할 동안 내가 이렇게 같이 있는 그 화면을 제공할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풀었던 방식 비슷하게 물론 여러분들이 응용해가지고 변형해도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종이에 따로 풀어도 되고요. 여러 번 반복하면 나중에 눈으로만 풀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훈련을 계속 시켜주겠다 이거지. 알겠지? 이후에 이런 과정. 5분 동안 한 문제 풀고 5분 동안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이제 완성이 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면 안 되겠지. 계속 반복해야 되겠지. 기축 문제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를 많이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후 여러분들이 수시로 그리고 틈틈이 이 문제들을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5분씩밖에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클립 영상처럼 짤막짤막 하단 말이야.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 가치가 높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통학하면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아니면 잠깐 잠깐 휴식 동안 이 문제를 계속 보라 이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안 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려운 가계도나 돌연변이 문제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문제들을 눈으로 풀 수 있는 수준까지 됩니다. 알겠어요? 이 정도 경지까지 트레이닝, 훈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강의가 기획된 겁니다. 알겠지? 강의 내용은요. 어떤 문제를 풀 거냐. 개정 전 것까지 기축 문제 다음 건 너무 볼륨이 커져요. 자, 개정 이후. 교과서가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재작년 수능 문제부터. 그래서 2, 1학년도, 2, 2학년도 그리고 올해 2, 3학년도까지 평가원 기출문제들 중 고난도 출원용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들만 이런 풀이를 제공할 겁니다. 알겠죠? 특히 매년 예를 들어 2, 1학년도다 그러면 6월 모평 20문제 9월 모평 20문제, 수능 20문제 그래서 매년 60문제 중에서 거기서 한 회다 그러면 6월 모평이다 거기서 한 6문제 내외 5문제, 6문제, 7문제 그 정도 될 거야. 매 횟 난이도에 따라 달라. 문제 선정은 이 정도로 해 줄 겁니다. 주제들은 고난도 킬러가 나오는 전도속도, 근수축, 세폼 배칭, 다인자, 가계도, 도료면이, 복대리 이런 것들 유형 문제들 중심으로 풀어줄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게 2, 3학년도, 즉 올해죠? 지금이 오늘이 4월 28일입니다, 여러분들. 6월 모평, 9월 모평 아직 안 봤죠? 6월 모평, 9월 모평 올해 보면요.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이 아이패드 송구씨 해설강의 또 올려드릴 겁니다. 6월 모평, 9월 모평 이후에. 그때도 강의 볼 수 있게끔 내가 다 조치를 해 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올해 것까지. 올해 수능은 이렇게 안 할 거야. 이건 내년에 할 거야. 여러분들한테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강의 구성. 강의 분량은 약, 예를 들어 작년 수능 문제다. 그러면 한 6문제 정도 될 텐데, 그걸 50분 정도 강의로 내가 올려줄 거야. 그래서 1학년도 3번, 2학년도 작년 3번, 6번에다가 올해 6월, 9월 해가지고 총 8강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숫자는 한 45문제 내외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5월 2일 날 강의가 이제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5월 17일 정도로 다 완강해서 업로드 끝내는 것으로. 물론 올해 6월과 9월 모평 이후에는 여기에 더 추가해서 붙겠죠. 이거는 1학년도, 2학년도 문제들만 이때 다 끝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강의 형식. 지금처럼 스튜디오 강의. 선생님은 현장 강의 안 합니다. 오로지 스튜디오 온라인 친구들만 위에서 강의해요. 그리고 아이패드 송구씨 강의. 아까 화면 잠깐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매 강의마다, 50분짜리 이 강의마다 인덱스를 꼼꼼하게 잘 달아줄 거야. 예를 들어 2학년도, 9월 모평 17번 문제.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 강의 도 문제. 그 인덱스를 분명하게 표기를 좀 해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 강의. 유형별로 어려운 거, 자기가 틀렸던 거. 그거 정확하게 인덱스로 찾아 들어가서 클립 형식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이것도 잘 내가 구성을 좀 해둘 겁니다. 알겠죠? 교재는 PDF 교환을 제공할 겁니다. 평가원 기출 문제들이니까. PDF로 여러분들이 화면 띄워놓고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영상 속으로 그냥 봐도 돼요. 충분히 풀 수 있게끔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혹시 종이로 된 교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2023 상크스 문제편 여기에 이 문제들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택적 구매 버튼. 그것도 생성해 놓을 겁니다. 알겠죠? 수강 대상은 느낌이 오죠? 일단 고3, N수생만 들으세요. 고2, 고1 오버하지 마시고. 내신에 집중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고3, N수생, 수험생들 들었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섬교안과 상크스를 어느 정도 공부했던 친구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 개념은 좀 있고 스킬도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이걸 해야 돼. 나는 이 고난도 킬러 문제들을 빠르게 실전적으로 풀 거거든. 오케이?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개념이나 스킬을 공부해 보았던 친구들도 있을 거야. 혼자 독학을 했던 EBS가 됐건 혹은 다른 선생님들 강의가 들었건. 그런 친구들이 5분 기출 트레이닝 괜찮은 컨셉인데. 나 기출 킬러 문제 훈련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웬만큼 기본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최근 킬러 기출 문제 실전 풀이 방법을 반복 반복 학습하고 싶은 수험생들. 고난도 기출 문제와 스킬을 학습을 했지만 속도가 아직 안 붙네요. 한 문제 풀었는데 30분 걸리네요. 20분 걸리네요. 근데 시간 줄이고 싶은 학생들. 알겠죠? 고난도 실전 풀이. 이건 내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고난도 실전. 실전 풀이이기 때문에. 혹시 선생님의 상크스를 안 들은 친구들. 또는 상크스 들었는데 기억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왜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는지. 이 과정을 왜 건너뛰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건 내가 빠르게 풀고 실전 풀이는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씩 증명해주고 스킬을 익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학생들은 상크스라든지 아니면 6월에 나오게 될 올밤 강의. 이런 거에서 좀 꼼꼼한 강의를 곁들여서 보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선생님과 또 강의 처음부터 같이 안 했던 친구들은 이런 게 조금 이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야. 다시 한 번. 이 5분 기출은 실전적이고 빠른 풀이다. 그래서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따로 공부를 좀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올해 처음 하게 되는 생명과학 1 5분 기출 트레이닝 강의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만나뵙겠습니다.